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이필우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중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전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 9도, 부산 10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19도, 대전과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포근한 봄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맞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이 고기압 영향을 계속 받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막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해 중부 앞바다의 분홍색으로 표현된 영역이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가운 바다 위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지나며 만들어진 바다안개입니다. 연평도 부근의 해상 cctv에서도 이 안개가 잘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바다안개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도로와 교량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상에서도 선박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지면이 습한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안개가 짙게 낄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도 안개가 짙게 낄 수 있겠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나들이를 가실 경우 오전까지는 안개로 인해 시야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색상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아침 기온보다 살펴보면 고기압 영양권에서 밤사이 지면이 냉각되어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의 경우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반면 낮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시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지면에 수분이 증발하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